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정우성씨의 혼혜자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요 법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족법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안의 핵심은 혼혜자의 출생입니다 혼혜자가 태어나면요 누가 생부인지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아 이거는 나의 아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 간단합니다 이걸 인지라고 하죠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복잡해지는데요 이때는 소송으로 갑니다 인지 청구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우성씨는 인정했으니까 소송까지 안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예전에 굉장히 비슷한 유명 연예인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규정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비슷해가지고 예전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송까지 간 유명인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탤런트 김용건씨도 있고요 또 가수 김현중씨도 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사건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러한 혼혜자 사건의 법적인 쟁점 뭔지 정리를 쭉 하고 넘어가 보죠 첫 번째 모든 혼란의 시작이 무엇이냐 왜 혼란이 벌어지냐 생부 아빠와 생모 엄마의 어떤 생물학적 차이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생모인 문가비씨가 혼자 할 수 있느냐 아이의 성과 본 이거 정씨로 해야 되나 문씨로 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되고요 또 세 번째 혼인 외에 출생자를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그런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 만약에 이 생부가 친부가 나의 아이라고 인지를 하면 즉 정우성씨처럼 인정을 하면 그때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이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가 변경할 수 있는가 또는 친권 양육권 부양 나중에 상속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섯 번째 아이의 생모에 대해서 생부가 법적인 책임을 치나 혼인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유명인이잖아요 또 연예인입니다 광고 계약도 있고요 또한 출연 계약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등등등 이번 기회에 따져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정우성 문가비 사항과 비교할 만한 실제 사례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2021년에 벌어진 탤런트 김용건 씨 사건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76살이었던 김용건 씨 놀랍게도 39살 연하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2008년 그러니까 여성이 24살 때 만났다고 했는데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 후에 37살이 됐죠 여성이 이 때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김용건 씨는 출산을 반대했거든요 당시 연예인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용건 씨의 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의지하던 사이였다 물론 이게 김용건 씨의 측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객관적인 지위는 둘째 문제겠습니다만 아무튼 김용건 씨가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자 이 여성이 고소했습니다 낙태 강요 미수로 고소를 합니다 자 그러자 김용건 씨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또한 친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용건 씨에 대한 고소구를 취하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당시 보도를 보면 극적인 화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어찌됐든 김용건 씨는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후 그로 인한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방송들을 보면 김용건 씨가 자기 손자 손자 자랑하는 영상 이런 것들도 나오고 했었죠 두 번째는 SS501 출신이죠 김현중 씨 사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인지청구의 소고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간 건데요 사실 김현중 씨는 가수로도 큰 성공을 했고 또 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에 출연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2014년부터 당시 전 여자친구죠 최 모 씨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또한 이런 법적 분쟁이 인기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이 둘 모두 좋지 않은 그런 법적인 결과를 맞이했는데 김현중 씨는 폭행 등으로 또 여자친구는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김현중 씨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아무튼 당시에 여자친구는요 다섯 차례 임신했다 결국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김현중 씨를 상대로 해서 이 아이 너의 아이다 인정해라 이런 취지의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합니다 법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생자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자 김현중 씨는 인정했어요 그리고는 아이 엄마와 합의를 해서 조정 성립돼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때 인정된 양육비가 월 200만 원으로 알려졌죠 이후에 김현중 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또 아이도 생겼죠 그런데 최근에 그 당시에 양육비를 두고 이걸 낮추려고 했다 아니다 이걸 두고 또 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김영삼 전 대통령 사건인데요 이 사안에서도 인지청구의소가 제기가 됐고 이때는 판결 선고까지 갑니다 2009년에 자신을 YS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이름도 언론에 나왔으니까요 김상만 씨입니다 김상만 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김 전 대통령 YS 측이 아예 무반응이었어요 변호사 선임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다 방치했습니다 자 그러자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수검 명령을 내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1년에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칭센자 관계가 인정된 겁니다 법적으로 자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좀 논란이 있었죠 2000년인데요 당시 YS의 딸을 낳았던 70대 여성 이 여성도 실명으로 언론에 인터뷰했으니까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경선 씨인데요 당시에 자신의 딸인 가네코 가오리 일본 이름이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사이에서 딸을 낳았고 60년대에 일본으로 입양을 보냈다 났자마자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이경선 씨의 주장입니다 이 딸이 가오리가 아버지와의 인연을 거부하고 살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을 방문한 YS와 통화 연결됐고 그때 아빠라고 불렀다 그러자 YS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 한마디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놀랍게도 생활비와 양육비 명목으로 23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자 YS 측근들은 전부 다 이거를 터무니없다라면서 부인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때 판결 선고 직전에 이경선 씨가 서울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결론이 나오진 않았고요 현재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그런데 YS 관련해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생자로 인정받은 김상만 씨가 2016년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엔 뭐냐면 유리분 반환 청구예요 상속권 침해당했다라는 거죠 유리분이 침해당했다라는 건데 당시 YS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이 거의 끝나가던 2011년 1월입니다 이때 YS가 상도동 유명한 자택 또 거제도의 땅 약 당시 지가로 50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걸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상도동 자택 이거는 손명순 여사 사후에 김영산민주센터에 넘기자라고 했고요 또 거제도 땅은 그때 바로 김영산민주센터에 넘겨버립니다 이게 김상만 씨 입장에서는 나의 유리분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즉 직계비속, 자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최소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3억 4천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청구를 했고요 이렇게 인지로 인해서 친생자로 인정이 되면 상속권도 갖고 또한 유리분에 대한 권리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사건은 차영 조희준 사건입니다 약간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대단히 복잡했고 또한 엄청 놀라웠던 사건이에요 2013년인데요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던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조희준 회장은요 조용기 목사의 장남입니다 이 사건 상당히 민감해요 특히 법원의 결론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뤘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주장도 너무 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 말이 정확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측을 우선 차영 전 대변인 주장을 이랬습니다 2001년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있을 때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나서 교제했다 그리고 당시에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조 회장과 동거를 하다가 하와이에 가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2004년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희준 회장 측은 전면 반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 두고도 입장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다툼이 대단히 치열했고 섣부리게 소개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사건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법원은 친생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서도요 조희준 전 회장은 와이에서처럼 유전자 검사 수건 명령에 응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관련된 부분도 중요했는데 과거 양육비로 2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역시 이번에도 월 200만 원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비교할 만한 사리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혼혜자 출생의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슈별로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요 자 이러한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느냐 이거는 생모와 생부의 생부랑적 차이 때문인 거죠 생모 누가 출산했는지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산행위가 있기 때문이죠 증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는 게 더 어렵죠 하지만 남자는 다릅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혼혜자가 출생한 경우에 이거 내 애 맞아? 다른 사람 아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믿어? 증거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도 요즘에는 혈액형 검사도 있고 또 유전자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혼란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정우성 씨도 출생 후에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쟁점은 혼혜자의 출생신고입니다 아이의 생모가 혼자서도 출생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혼혜자의 성은 뭘로 하죠? 본은 뭘로 하죠? 어떻게 정해지죠? 정우성의 아이이기도 하고 동시에 문가비 씨의 아이이기도 한데 그럼 이 아이는 정씨로 출생신고 하나요? 또는 문씨로 해야 되나요? 이 규정이 있는데요 문가비 씨가 이 아이를 혼자서 출생신고 하면서 문씨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문씨로 올릴 수 있는데 정씨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정우성 씨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을 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문가비 씨는 제가 알기로는 정우성 씨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정씨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가 주장하는 이 아이의 아빠 이 아빠가 누구인지를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걸 기재할 수는 없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이의 생모도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의 성분으로 할 수 있고 또 아빠의 성분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 쟁점은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가 뭐냐 그건 혼인의 출생자를 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그런 단독행이거든요 인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알아서 인정하는 거 이거 이미 인지라고 하죠 이럴 때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서 인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신고기한 제한도 없거든요 근데 그 전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에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의 아빠다 너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인정한다 앞으로 잘 지내자 자 이렇게 직접 말을 해야 되나? 직접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신고는 안 하면서 자녀에게 말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인지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다시 말을 바꾸거나 번복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아를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요 다른 곳에 잠시 기록을 임시로 기록해놨다가 출생 후에 출생신고를 기다려서 그때 가족관계 등록부 옛날 말은 호적부죠 네 여기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아일 때 인지했는데 사산되면 어떡하느냐 이때는 사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인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정우성 씨는 이미 인지를 했죠 즉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자신의 친생자인 걸 인정으로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전에 유전자 검사 등 확인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쟁점은 강제인지입니다 바로 인지 청구의 소죠 정우성 씨처럼 이미 인지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합의가 안 된 경우입니다 생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생부가 뭐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생부의 어떤 기존 자녀나 아니면 기존의 배우자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내 아이가 맞다 라고 이렇게 당신의 아이가 맞다 라고 인정을 해라 뭐 이런 소송이 되는 건데요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생부에게 인정이 되면 판결로써 친생자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하는 인지를 강제인지 라고 하는데요 이런 인지 청구에서는 혼인의 출생자와 극직계 비속 자녀들 그리고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아이의 생모는요 아이를 대리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친자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때 혈액형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 이게 일치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사실상 추정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판례도 있거든요 김현중 씨 소송에서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종교를 했어요 이렇게 재판 중에 조정이나 화해도 가능합니다 반면 YS나 조희준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불응했잖아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패소할 거를 알면서도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무튼 이렇게 친생자인 사실이 인정이 되면 원고는 피고의 친상자임을 인지한다 이런 주문이 나오게 되고요 반면 증명이 안 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해가지고 소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단 기세상 찔러보는 경우 또는 협박하기 위해 찔러보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바로 이러한 인지의 효력입니다 이미 인지든 강제인지든 인지를 하게 되면 아이의 출생시로 소급해서 소급해서 뒤로 가서 친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우성 씨가 아이임을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잖아요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는 정우성 씨의 친생자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관련된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과 본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출생신고할 때 문씨로 했다면 그 후에는 생부인, 친부인 정우성 씨의 성과 본을 따라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바꾸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모,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 협의를 하거나 또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정 씨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문 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친부인 정우성 씨와 이 자녀의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친부와 친생자 사이에는 일정한 권리 의무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우선 친권인데요 생부니까 친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기 전에는 생모의 단독 친권이고요 또 인지한 후에는 부모의 공동 친권입니다 근데 정우성 씨가 이미 인지했으니까 친권자, 양육자, 면접교섭 이런 상황은 모두 부모 협의로 의지하기로 정하게 되고요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인지의 경우는 당연히 소송을 통하는 거니까 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양육 의무도 있습니다 자녀는 법에 의해서 출생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시까지 인지할 때까지 이제 그 생모가 양육비를 단독으로 부담했다면 생부가 인지한 다음에 부당이득으로 이걸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례, 인지 후에 그 장례 양육비도 따로 정해야 되는 것인데 협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느냐 법원이 정해줍니다 근데 이때 법원에 양육비 산성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혼할 때도 정해지지만 이런 경우도 정해지거든요 인지할 때도 자녀의 나이 그리고 또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서 가로축, 세로축이 있어요 X축, Y축이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공포가 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조희준 전 회장은 월 200만원 또 김현중 씨도 월 200만원이었다고 하는데 김현중 씨는 이걸 두고도 또 분쟁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여성 측은 김현중 씨가 깎아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합니다만 김현중 씨는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도 있습니다 즉, 친부가, 생부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양의무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친생자가, 자녀가, 생부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방적인 위에서 아래로의 부양의무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양의무도 발생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부양의무를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섯 번째 쟁점은 자연스럽게 상속으로 가는데 사실 지금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알아보는 거니까 상속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직계 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죠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 그중에서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상속 폭이나 결격을 비롯한 예외적인 사정이 벌어지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 자녀가 혼자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으니까요 후순위인 직계 존속, 부모 등등 또는 형제 자매, 또는 사촌인의 반개월 쪽은 뒤로 완전히 밀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입니다 혹시 자녀가 더 있거나 또는 앞으로 더 출생을 한다면 이때는 직계 비속인 자녀끼리는 동순위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나눠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녀와 함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자녀와 함께 그런데 정우성 씨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사실혼으로는 상속 받을 수 없어요 설령 사실혼 관계이거나 또는 동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혼인신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별거 중이다, 뭐 졸혼을 했다 아니면 이혼소송 중이다, 사실상 남남이다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어쨌든 정우성 씨는 현재 누구와도 혼인신고 안 한 상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문가비 씨와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 비율은 많은 분들은 아시겠죠 1.5대 1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가비 씨가 아닌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배우자와 그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 아이의 엄마인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사망 당시에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유리분권도 함께 갖게 되겠죠 자 일곱 번째 쟁점은 생부와 생모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는 현재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엄밀히 볼 땐 남입니다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법률성 배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둘 사이에 법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임신했다고 또는 출산했다고 이걸 이유로 혼인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또 혼인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혼인은 개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강제할 수가 없어요 또 혼인을 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혼인을 원했지만 또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사실 예전처럼 성관계 또 임신과 출산 자체가 혼인을 전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애초에 이사 안의 경우에도 서로 교제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우성 씨를 비난하는 것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반대로 아니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아이를 안 주고 나왔냐 이렇게 문감의 씨를 비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당사자들의 어떤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정우성 씨가 우리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결혼관 또는 출산관을 바꾸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다만 혼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있으니까요 자녀의 부모이긴 하잖아요 양육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면접구속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교류하고 협력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빠 없이 크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를 찾아와서 만나도록 할 그런 권리와 의무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생모가 자녀의 어떤 생부에 대한 만남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 못하게 하는 경우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역시 안 되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셋이 함께 만나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아무튼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성 씨는 아이의 생무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충분히 책정하는 걸 이걸 넘어서 아이의 엄마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우성 씨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어떤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쟁점은요 방송이나 광고 관련한 민사 책임입니다 사실 계약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 출연 계약 또는 광고 모델 계약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무리를 일으켜서 사업의 악영향 제품의 이미지의 악영향 또 광고주의 방송사의 악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고요 또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고 계약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분쟁을 예견하고 미리 피한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드라마 촬영 중입니다 이 계약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따라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드라마 촬영 중에 중도에 하체한 강지환치 사건 같은 경우도 그 후에 민사소송이 꽤 오래 지속됐죠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방송사 또는 드라마 제작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우성 씨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작품의 화제성이 더 커지고 이걸 은근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게 더 나와서 비호감이 되고 또한 시청자들이 완전히 비난하고 거부하는 상황이 아닌 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우성 씨 사안을 계기로 해서 혼혜자 출생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을 차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재 정우성 씨에 대한 여론은 갈리는 것 같아요 우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생활이다 이거 연기라는 본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이를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양육비 부양료 잘 지급하고 면접고섭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도 있죠 반면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니 미혼 남성이 연애하는 건 자유지만 동시에 여러 명 만난 거 아니냐 연애 중에 여러 여자 만났고 문가미 씨 만나서 출산까지 한 거 아니냐 또 책임진다고 했지만 상대 여성은 어쩌라는 거냐 대책이 없다 또 경제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지만 자녀에게 또 상처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비판 이런 평가와 별개로 오늘은 법적인 쟁점을 객관적으로 살펴봤고요 물론 정우성 씨가 유명한 연예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우성 씨에 대한 또 문가미 씨에 대한 이런 평가나 판단은 다 각자의 몫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가족법 관련된 공부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